자 231번 자 방해했다가 동사 우리의 시야가 목적어 사람들이 주어 근데 요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서있다가 동사 뭐뭐 앞에는 당연히 점치사지 그치 232번 자 뭐뭐하기 위한 단어다 여기가 동사 근데 단어는 월드야 그러면 단어 이다는 is a word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가 그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봐도 여기에서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한 이라는 이 조사 딱 봐도 무슨 표현 써야 될지 알 것 같다 그죠 자 하여튼 설명하다가 또 동사야 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지 어 그럼 이 안에가 또 분석이 돼야 돼 느끼다가 동사 내가 가 주어 어떻게 해야 당연히 의문사 하오겠지 자 233번 자 남겼다가 동사 커다란 성이 목적어 한 영국인 귀족이 주어 그 다음에 요렇게 아 되겠죠 간직하니 동사 귀중한 그림이 목적어 자 234 알아야만 한다가 동사 그 다음에 운동의 양이 목적어 근데 어 의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전체 다 of 써야지 그 다음에 너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의 양이야 너의 개의 삶 내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운동의 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필요로 하다가 동사 자 그것이 주어 어 자 너의 개의 삶 your dog 그 다음에 삶 어 더 라이프 의자 여기는 그냥 의자는 you are 하면 되는데 요 의자는 of 써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모모네네라는 전체 사업 throw out 그러니까 throw out the life of your do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35 자 가지고 있다가 동사 커다란 허점이 목적어 어 아이들은 이 주어다 그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거 빈도 부사지 여기서 usually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 위치는 알겠지 자 그들의 교육에서 이것도 당연히 또 전면고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장기간의 홈스쿨 이후에 나의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지 자 들어오다가 동사 어 그 다음에 엔터는 어디에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에 그러니까 나의 수업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장기간의 홈스쿨 어 a long period of homeschooling 하면 되겠죠 뭐 뭐 근데 이후에는 뭐야 전치사지 after 자 236번 자 보니까 소중히 여기거나 깨닫지 못한다가 동사야 우리는 이 주어고 근데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가치를 너무나도 자주 too often 근데 자주는 또 이거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 그랬는데 맨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 맨 뒤로 빼도 상관없고 그지 비동사나 조동사들이 일반 동사 앞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어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 근데 여기 안에 부터 먼저 얘기했다 자 무엇의 가치야 가치는 벨 주잖아 그지 의는 어부가 돼야지 그럼 요 안에가 또 분석이 돼야겠다 가지고 있는 것 여기가 동사 우리가가 주어 어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럼 살아 당연히 뭐뭐 때까지니까 until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사라지다가 동사 자 2번이라 그러고 그것들이 주어 자 237번 자 뭐뭐한 방식에 있다 어디에 있다 있다가 동사 있다는 라이라는 표현을 쓰래 자 그 다음에 방식에 인이 여기서 애가 나온 거야 그 방식 그럼 링컨의 위대함이 그 방식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이야 그가 비난을 받아들인 받아들인 이 동사 비난을 이 목적어 그가가 주어 238번 자 고안했다가 동사 원근법이 목적어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주어 자 실제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딱 모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표현 들어갈지 알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기하학을 사용하는 원근법이야 그럼 사용하다가 동사 기하학이 목적어 여기도 또 분석을 한번 해보면 표현하다가 아이고 표현하다가 동사 2번이라 그러자 실제 세상이 목적어 자 239번 상당히 가볍다가 동사 어 뭐가 바람들은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바람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 말을 꾸며 주는 거야 만들어지느니 또 동사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안에 또 모모 하면서 접속사 에즈 써야 되는 부 표현이네 자 끌려 들어가다 근데 어 들어는 끌어당기다 근데 끌려 들어가다는 무슨 표현일까 끌려 들어가다 끌어당기다 끌려 들어가다 수동태 표현이지 하여튼 여기가 동사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에즈 저리고 어 근데 뭐가 공기가 저기압의 지역 안으로 모모 안으로 니까 전치사지 또 투 인투 저기압지역 하면 로우 프레셔 에어리얼 하면 저기압의 지역이 되는 거에요 로우 프레셔 에어리얼 어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